네,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매일 보는 장소, 풍경, 사람들 때로는 너무 익숙하고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의식하지 않았던 보통의 일상에서 새로운 의미를 더하는 청년의 이야기, 그 특별한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과연 꽃을 든 남자의 사연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스타트업을 육성한 벤처 캐피털리스트에게 어느 날 운명처럼 다가온 창업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직업 인식과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열악한 환경 청소시장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전문 청소 인력과 고객을 이어주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꽃 한 송이로 시작된 변화의 발걸음 주부들의 얼굴에는 하나, 둘,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일상 가득 향긋함을 전하다 지금 상쾌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에 주목해보세요. 안전지대를 벗어나 도전장을 내민 한 남자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와움의 공동대표 이웅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서 Airbnb 매니지먼트와 한국에서 가사도우미 연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는 현재 제가 경험하고 있는 오토 사업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안전지대에 머물지 말고 좀 더 밖에 나가서 도전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창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사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홍콩에 있는 모건슬리라는 금융회사에 다녔습니다. 거기서 자본시장 업무를 하면서 IPO라든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이런 업무를 하다가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평생 동안 하고 싶은가? 그런데 답이 한 3초 만에 나오더라고요. 아니다. 하고 싶지 않다. 라고 답이 나와서 그 회사를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MBA를 준비를 했습니다.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던 과정에 저를 모건슬리로 뽑아주셨던 대표님께서 펀드를 차렸는데 뭐하러 나가서 돈을 쓰려고 하느냐 내 밑에 들어와서 일을 배워라. 라고 하셔서 그 벤처 캐피탈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스타트업에 대해서 저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 홍콩, 싱가폴, 대만에 있는 이런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가 한창 이 O2O 산업이 붐이 아시아 전역에서 이제 붐이 일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투자만 하면 회사들이 엄청나게 빨리 성장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배가 아팠습니다. 투자만 하면 이렇게 잘 되고 회사가 막 몇천억짜리 회사가 되고 몇조원짜리 회사가 되는데 나도 아직 젊고 잃을 것도 없는데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창업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제가 이 가사도우미 O2O 청소 서비스를 선택하게 됐을까요? 저는 예전부터 공유경제라는 거를 굉장히 확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버라던가 아니면 에어비앤비라던가 이런 공유경제를 통한 플랫폼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의식주에 관한 게 확실하게 저는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중에서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집관리에 대해서 저는 좀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집관리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프리콘트하게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것일까 찾아봤더니 청소를 가장 자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용 빈도수가 가장 짧았던 청소를 택하게 됐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그 사업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O2O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O2O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O2O라는 단어가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 이렇게 굉장히 혼용돼서 쓰이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이랑 중국에서만 흔히 쓰이는 단어고 기타 지역에서는 사실 그렇게 흔하게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는 쿠팡이라든가 아니면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타입의 O2O 서비스는 커머스 형태의 O2O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우버라든가 아니면 배달의 민족, 카카오 택시 이런 것들은 온디멘 서비스 형태의 O2O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그리고 와홈이 이제 저희 회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산업군은 온디멘 서비스의 O2O 산업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온디멘드 O2O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장 조사와 확실한 지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 조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크다, 작다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는 시장에 내가 얼마만큼 디스럭션을 할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얼마나 큰 반향을 익힐 수 있느냐 얼마나 빨리 내가 기존 시장을 무너뜨리고 발전시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레드오션이 됐든 블루오션이 됐든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큰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큰 시장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가사도우미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하루에 10만 건 정도의 거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도시 7, 8개를 합친 거래 건수보다 훨씬 커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문화적인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거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가사도우미를 부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가 않습니다. 미국인이나 아니면 유럽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만 부르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많이 부르는 거예요. 역사적인 거는 무엇이 있냐면 한국은 파출부라는 개념의 가사도우미 산업이 몇 십 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이 되어 어느 정도 디벨롭이 되어 있는 시장이었고 그 시장 이미 커져 있는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하는 시장에 제가 디스럽션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정화 면밀하게 말해서 어떤 식으로 디스럽션을 할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그래, 그럼 내가 직접 청소를 해보자 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2015년 7월 달에 어플리케이션을 처음 론칭을 했는데요. 실제 법인을 설립했던 건 2015년 4월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직접 청소 용역회사를 제가 차려서 직접 청소를 했습니다. 직접 청소를 해보니까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두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집 청소라는 것 자체가 규격화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즉 가사도우미 저희는 헬퍼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 헬퍼분들 자체가 오너십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존감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하게 됐냐면 첫 번째 규격화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간편한 20초 만에 청소를 신청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신속하게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헬퍼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헬퍼들 자신이 오너십을 갖고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트레이닝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저희에게 이제 가사도우미를 하고 싶다라고 오시는 분들은 트레이닝 커리큘럼에서 인증을 받으셔야지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트레이닝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들이 좀 더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느끼고 배우고 실제로 본인들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온디맨 서비스에서 중요한 온디맨드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구 밀집도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생각을 하시지 않는데 왜 인구 밀집도가 중요하냐면 온디맨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요소가 네트워크 이펙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이펙트가 뭐냐면 얼마만큼 내가 얼마만큼 신속하게 공급자가 최적의 동선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느냐 인데 이것이 결국에는 거래 건수와 면밀하게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무엇이 있냐면 미국에 이제 저희 회사 같은 회사가 두 회사가 있었습니다. 한 회사의 이름은 이제 홈조이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핸디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홈조이라는 회사는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이 친구들은 인구 밀집도가 낮은 도시들의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확장을 한 거예요. 투자를 받자마자 그냥 말도 안 되게 확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핸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뉴욕이라던가 시카고라던가 보스턴 같은 인구 밀집도가 정말 빡빡한 도시들 위주로 확장을 해나갔고 그걸 이용해서 네트워크 이펙트가 발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정말 잘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은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훌륭한 네트워크 이펙트를 작용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사업을 서울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O2O 언디맨 서비스 회사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들을 관리를 잘 해야 할까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이 지표들을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회사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닛 에커너믹스 즉 수익 구조이고요. 두 번째는 재구매 비율 리텐션 레이 재구매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수익 구조라는 게 사실 유닛 에커너믹스라는 게 들리는 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싸게 나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얼마만큼 비싸게 팔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를 먼저 피규어 워트 하셔야 돼요. 이거를 먼저 확실하게 셋업을 하신 다음에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재구매 비율입니다. 특히 온디맨 서비스에서는 이 그로드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의 핵심이 바로 재구매율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재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고객 만족도를 높이면 돼요.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퀄리티 어슈이언스 퀄리티 어슈이언스 품질 관리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일본의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일본 회사를 간단한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본 업 같은 경우에는 에어비앤비 매니지먼트라는 업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관리하고 있는 프로퍼티들을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의 고객이 저희한테 들어왔을 때 처음에 관리하시는 이 집의 숫자가 한 3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년 뒤에 이 숫자가 5배에서 한 6배 정도 늡니다. 그래서 3개 정도 관리하시던 분이 한 15개 18개 20개까지 관리하시는 그런 지표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성장 직접적인 수익률 직접적인 매출에도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의 경우는 제가 처음에 1인 가구에 집중을 했었는데 사실 1인 가구보다 주부분들이 훨씬 재구매 유리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이제 이 고객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했었냐면 강남 3구에서 저희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유모차 긁어 다니는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녁에는 이제 학원가를 돌아다니면서 대치동 학원가를 돌아다니면서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그냥 무작정 팜플렛을 드리니까 제 얘기를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낯선 남자라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새벽마다 양재꽃시장에 가서 소국을 이만큼씩 샀습니다. 그래서 꽃을 이렇게 포장을 해서 팜플렛을 안 드리고 꽃을 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한 3분 정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초기 고객들을 모집을 해서 정확하게 재구매 하실 분들을 타겟을 해서 제가 고객을 모집을 했고 초기 고객이 모집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바이럴 혹은 아니면 유닛 에코노믹스를 통한 성장을 사는 그런 구조로 저희는 이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안전지대에 머무르지 마라 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사업은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사업은 99%의 실행력과 1%의 아이디어로 시작이 된다 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이 99%의 실행력이 그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제가 처음에 일본에 회사를 인수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주위에서 너가 너처럼 작은 회사가 어떻게 일본에 진출하려고 하니 너 일본어는 잘하니 일본에서 살아본 적은 있니 라는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직접 일본에 가서 그 회사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일본어는 못하지만 비슷한 시장이기 때문에 직접 시장 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기업에 대한 지표들을 확인을 하고 직접적으로 제가 잘 아는 시장은 아니었지만 부딪히면서 배웠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안전지대에만 머무리려고 하시지 말고 좀 더 바깥 세상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시장을 보는 그런 관점 그런 시각 그 다음에 좀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연을 통해서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연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희 대표가 말하는 맞춤형 O2O 서비스로 성공하는 방법 시장 조사와 지표 관리에 충실하라 인구 밀집도를 파악하라 수익 구조와 재구매 비율을 관리하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또 정말 청년 창업 어떤 그런 노하우도 듣는 시간이었고 창업 강연을 듣고 영어를 또 그렇게 잘 하시네요. 영어 강연도 그렇게 듣고 그렇다면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일본이랑 한국 둘 다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월에 지금 한 8천 건 정도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월에 한 3천 건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랑 비교를 할 때 가사도우미 시장이 한국에서 이게 괜찮을 거다라고 판단을 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초기에 이제 사업을 준비할 때 가사도우미분들 한 300명 정도를 인터뷰를 했었는데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고객들한테 하대를 당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낸 게 뭐냐면 이런 고객들을 이런 하대하고 있는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사도우미를 헬퍼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 행복한 헬퍼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고객한테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 라는 모토를 갖고 트레이닝을 진행을 해서 고객들을 만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존감을 헬퍼들한테 자존감을 저희가 갖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안 여쭤볼 수가 없겠어요. 이 가사도우미를 원하는 어떤 소비자들 분들과 이 헬퍼를 연결해주는 오토 비즈니스잖아요. 이 비즈니스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랑 일본 양쪽 다 고객한테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헬퍼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시간당 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500엔 한국 돈을 한 16,000원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고객한테 20%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고객한테 40%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사도우미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거를 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음식은 제공하고 있지 않고요. 정확하게 청소 청소를 저희가 이제 한 7단계 정도로 나눠서 방, 주방, 화장실, 환기,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걸로 저희가 나눠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모험정신, 도전정신을 강조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우리 창업가들이 갖춰야 할 마인드 어떤 마인드를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사실 제가 안전지대에서 머무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도박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생각하는 관점, 보는 관점 내가 내 시장을 보는 관점을 조금 더 내가 알고 있는 거 말고 좀 더 내가 불편한 것까지 넓혀봐라라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한국 시장 아니면 미국 시장만 봤었더라면 사업이 이렇게까지 발전을 못하고 이렇게까지 저희가 좋은 수익 구조를 가져가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일본 시장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중국 시장도 같이 보고 있는데 이런 제가 익숙하지 않은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하고 좀 더 부딪혀보고 실제 그 나라에 가서 파트너들과 거의 같이 살아보기도 하고 이런 식의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다른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고 좀 더 쉽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많은 특징이 너무 훌륭한 아이템도 갖고 있고 너무 훌륭한 프로젝트를 만드셨는데 한국에서만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굳이 내가 편하지 않더라도 좀 더 불편한 곳이라도 도전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하시면 더 좋은 기회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조금 마음을 더 넓게 갖고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있는 우리 방청객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대표님이 그렇게 스타트업들의 투자자문을 그렇게 도와주었던 그 회사에서 근무하고 나중에 스타트업을 꾸렸을 때 조금 더 회사에 근무한 경험이나 그런 도움이 됐던 점을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투자자였을 때 사업을 보는 관점과 창업가로서 사업을 보는 관점이 일단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투자자를 만나서 IR을 하고 어떤 식으로 투자 방향을 진행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은 도움이 됐어요. 분명히 그런 건 도움이 됐는데 실제 내가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을 하여를 하고 뭐 투자자 파트너들을 만나서 이제 사업 기획을 하고 성장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창업을 해보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래도 좀 실패에 인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학생 분들한테 무조건 창업하십시오 창업하십시오라고 말을 하진 않아요. 정말 잘 준비를 해서 내가 정말 확실한 아까 말씀드린 유닐에커너믹스 수익구조가 명확하게 있고 내가 보는 시장 자체가 명확하다고 하면 그때는 도전을 어느 정도 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지만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마냥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낙인이 찍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충분히 준비를 잘 하신 다음에 도전을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바로 창업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벤처 회사나 아니면 엑셀러레이터들의 인턴이나 아니면 정직원으로 심사역으로 들어가셔서 여러 스타트업, 여러 산업군을 보신 다음에 나는 이쪽에 관심이 많이 간다라고 하면 그쪽을 좀 더 파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가사도우미 연결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저한테 가사도우미 서비스는 컨택트렌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가사도우미 업을 하기 전과 후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거의 180도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창업을 해보고 내가 몸소 직접 겪어보고 몸으로 부딪혀보니까 아, 이런 식의 관점에서 보는 게 더 맞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꿈꾸시는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런웨이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버튼 하나로 집을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네네,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렇습니까? 이 버튼 하나로? 네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낯선 세계에 도전하는 일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익숙하고 편한 장소를 벗어나서 닫힌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모든 위대한 도전의 시작도 결국은 처음 한 발에서 시작된 것이니까요.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걸 쉽게 생각하지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도 말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창업을 하게 되면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바운더리에서만 하지 마시고 좀 더 도전을 하고 좀 더 바깥으로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시장을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안전지대에서 박차고 나올 시간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용기를 가지세요.